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 대표는 또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능가할 것이라며 올해도 롯데 김해점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릴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29일 개장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부산시가 외국인 투자 자본을 유치해 지어졌으며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건축 양식이 특징인 관광 테마형 명품 아울렛입니다.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외관이 돋보이며 부지 면적 15만 4,663제곱미터 매장 면적 3만 3,259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경기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 신세계 사이먼의 국내 세 번째 교회형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아르마니, 코치 등 180여 개의 유명 브랜드가 입점하는데 절반이 넘는 브랜드가 해외 명품 라인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 대표는 다른 아울렛과 달리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글로벌 선진 패션 브랜드가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장안IC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시청에서는 약 30km, 해운대에서는 약 23km 떨어져 있어 핵심 상권인 부산과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한 천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부산, 울산, 대구 등을 주요 상권으로 확보하고 있어 개점 이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번 아울렛 개장으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점과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해운대 조선호텔 등을 연결한 동북아 쇼핑 클러스터 구축을 완성해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와의 한판 승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